한국. 2014년 가자 분쟁 이후 이스라엘에 무기 더 팔았다. 이스라엘이 2014년 가자 지구를 폭격해 팔레스타인인 2100명을 숨지게 한 50일 전쟁 이후 한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오히려 늘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용해인 기본소득당 위원실이 유엔 세관데이터 유엔 컴트레이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2015만 2020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 금액은 2885만 달러 326억원 로 이전 6년간 2009만 2014년 총액보다 22% 증가했다. 이스라엘은 2014년 7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50일 전쟁을 벌였다. 양측의 압도적 군사력 차이로 이스라엘인 73명이 숨진 반면 팔레스타인인은 2100명이나 사망했다. 사망자 대부분은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이어서 당시에도 국제사회의 비판이 빗발쳤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2014년 7월 이스라엘의 무차별 폭격 중단을 요구하고 인권침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다. 이스라엘은 전쟁 이듬해인 2015년 한국산 무기 수입액을 전년보다 30% 늘렸다. 2014년 163만 달러 18억원 였던 이스라엘의 한국산 무기 수입액은 점점 늘어나 2018년에는 713만 달러 81억원 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을 벌인 2008년 2012년의 이듬해에도 한국산 무기 수입액을 전년보다 각각 2배 1.5배씩 늘린 바 있다.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지금도 증가 추세다. 문재인 정부 4년간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액은 2344만 달러 265억원 로 박근혜 정부 4년여간의 1019만 달러 116억원 보다 2배 넘게 많다. 한국이 2015-2020년 이스라엘에 수출한 무기의 53.7%는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등 발사 무기류였다. 정부가 방산물자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이스라엘을 이란, 예멘 등과 함께 무기를 수출할 때 주의해야 할 국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용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허가를 내줬다. 용 의원은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국제인권법상 중대한 위반을 할 때 무기 수출을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무기 거래 조약, ATT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면서 민간인 사례에 이용될 수 있는 무기 수출 허가를 늘려온 정부 역시 비인도적 살상을 무기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용혜인, 한국 오른쪽 화살표 이스라엘 무기 수출, 가자지구 분쟁 이후 더 늘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1일, 2014년 가자지구 분쟁 이후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오히려 더 많이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실이 UN세관데이터, UN컴트레이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에서 20년 6년간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액은 이전 6년과 비교하여 22% 증가한 2885만 달러, 326억 원에 달한다. 2014년 가자지구 분쟁으로 2,300여 명의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나왔으며 이 중 3분의 2는 민간인이었다. 라파 지역 민간인 135명이 이스라엘 군에게 살해되는 사건 등 전쟁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여러 사례들 역시 지적된 바 있다. 2008년, 2012년, 2016년에도 역시 비슷한 분쟁이 반복되었음에도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2000년대 내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문재인 정부 2017-2020의 4년간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액 수 2,344만 달러, 267억 원, 는 박근혜 정부 대부분을 포함하는 2013-2016의 4년간의 무기 수출액 1,019만 달러, 116억 원, 을 크게 상회한다. 주로 이스라엘에 수출한 무기는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등 발사무기류, 밤즈, 그레나데스, 토피도스, 마인스, 리사일즈, 카트리지즈 앤드 아더 에뮤니션 앤드 프로젝타이르, 로 2015년에서 20대 이스라엘 무기 수출의 53.7%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수출했는지는 보안 문제로 확인할 수 없으나, 이러한 무기들은 현재 격화되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민간인을 향해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다. 유엔인도주의인권조정국 OCHA에 따르면 공습 등으로 5월 17일까지 팔레스타인인 198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58명이 아동이다. 부상자는 1,300명에 이르고 가자지구에 4만 2천명이 피난민이 발생했다.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기관 41곳, 주택단지 285곳도 파괴됐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 OHCHR은 고층건물에 대한 이스라엘 공군의 무분별한 폭격은 심각한 인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처음, 또한 용혜인 의원실이 유엔 세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한국보다 이스라엘의 무기를 더 많이 수출한 국가는 인도와 미국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밀리에 진행되는 무기 수출의 특성상 많은 국가들이 수출 데이터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독일, 이탈리아, 영국은 스토콜룸 국제평화연구소 SIPRI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한국과 엇비슷하거나 그 이상을 수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에 대해 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다. 처음,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시적 분쟁이 존재하는 이스라엘을 북한, 이란, 예멘 등과 함께 군용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주의해야 할 국가로 판단한다. 그러나 용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대이스라엘 전략물자 및 방산물자 수출 허가를 내줬다. 처음, 이러한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국제인도법 인권법에 중대한 위반을 범하거나 촉진할 시 무기 수출을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무기거래조약, ATT 위반으로 볼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하다. 하마스의 무차별적 로켓 공격에 대응한다는 명분이기는 하나, 민간인 사례를 아랑곳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전쟁행위에 국제사회의 우려는 매우 크다. 이런 행위가 분쟁마다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수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행태는 한국 역시 비인도적 살상행위를 무기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용혜인 의원은 아무리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전쟁범죄에 준하는 민간인 사례를 반복해 저지르고 있는 국가의 무기를 수출하고, 판매한 무기가 민간인 사례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오히려 수출 허가를 지속적으로 늘려온 한국정부와 방위사업청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며, 분쟁지역에 미사일을 팔면서 평화를 요구할 수는 없다. 곧 지적했다. 저작권자 저작권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스투데이는 이제 세계적인 미디어로 발돋움하겠습니다. 귀하의 귀한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로이터통신보다 영향력 있는 미디어를 만드는데 귀하게 쓰겠습니다. 매년 늘어난 이스라엘 무기 수출, 한국도 공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난 20일, 현지시간, 휴전에 합의하며 일단 큰 문제는 해결됐지만 팔레스타인은 큰 상처를 입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최소 232명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중 65명이 어린이라는 점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국제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2014년 가자지구 분쟁 이후부터 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더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분쟁으로 2,300여 명의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나오고 이 중 3분의 2가 민간인이었으며 특히 나파 지역 민간인 135명이 이스라엘 군에게 살해되는 등 전쟁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사례들이 계속됐지만 한국의 무기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실상 이스라엘의 민간인 살상을 한국이 도와준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참고로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 OHCHR는 이스라엘 공군의 고층 건물에 대한 무분별한 폭격은 심각한 인권법 위반 우려가 있다. 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1일 용해인 기본소득당 위원에 따르면 유엔 세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5만 2020년 6년간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액이 이전 6년과 비교해 22% 증가한 2,885만 달러 약 326억 원에 달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4년 2017만 2020 동안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액수가 2,344만 달러 약 267억 원으로 박근혜 정부 4년 2013년에서 2016년 동안의 무기 수출액 1,019만 달러보다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의 주로 수출한 무기는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등 발사무기류로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의 53.7%를 차지하고 있다. 용해인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수출했는지는 보안 문제로 확인할 수 없으나 이러한 무기들은 현재 격화되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민간인을 향해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 이후 한국보다 이스라엘의 무기를 더 많이 수출한 국가는 인도와 미국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는 비밀리에 진행되는 무기 수출의 특성상 많은 국가들이 수출 데이터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도 한국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을 수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인정하더라도 한국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분이라고 용해원 의원실은 밝혔다. 현재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수출 입고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북한, 이란, 예멘 등과 함께 이스라엘을 군용 전략물자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천 건 이상의 대이스라엘 전략물자 및 방산물자 수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의 무기 수출이 국제인도법, 인권법에 중대한 위반을 범하거나 촉진할 시 무기 수출을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무기거래조약, ATT, 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이 민간인 살상용으로 이 무기들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서 수출협력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의 무기 수출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폭격을 기해